...보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BC 지람입니다. 웅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나다 추격전 끝에 부착됐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품질기계에 쫓아가며 경찰 건물을 도왔습니다. 퇴행은 앙명선 기자입니다. 부산의 권아가인 서면의 한 도로. 스타렉스 차량이 택시 뒷부분을 충돌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스타렉스 차량은 멈추지 않고.. 스타렉스 차량은 멈추지 않고.. 스타렉스 차량을 멈추지 않고.. 스타렉스 차량을 멈추지 않고.. 위험한 장면은, 위험한 장면이 강하면.. 뇌스 장면이 지나갑니다. 만나눕은 사실과 함께한 장면을 구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